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이제 뭐 겉으로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저렇게 다니지만 내심 본인이 또 한 것도 있고 하니까 많이 초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잡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저는 예전에 비해가지고 얼굴이 좀 초췌해졌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비해가지고 얼굴이 좀 많이 이렇게 상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옛날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 돈을 빌려주려면 그 집에 안 사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부인의 얼굴을 보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깥분은 뭐 포크페이스라고 하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당하게 숨길 수가 있는데 안 사람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힘든 거를 요즘에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처럼 또 본인의 성품대로 당당하게 다니지만 저는 저분이 좀 상당히 이렇게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수척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은 참 본인이 한 일이 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좀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변호사 출신인데 법을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하고 관계없는 이 화연과 관련된 그런 사안에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녹취록까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은 그거는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 재판 내부에서 일어난 녹취록을 올릴 정도가 되면 그러면 그냥 다른 신문이나 기사들은 그냥 녹취록을 올렸다. 그래서 판사가 좀 나물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거 밑에 이분이 좀 초조하시구나 이분이 어디라도 좀 의지할 때를 찾고 있구나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나 문건을 찾아 헤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페이스북에 남의 재판 녹취록을 올린 이재명 당대표 재판부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한 것은 쌍방울 본 자체의 사업적인 목적이지 경기도나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호적인 정인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녹취록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재판에서 검찰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화영 경기도 도지사의 대북 송금과 관련 사건 정인신문 조서 일부가 게재되었습니다. 매우 부적절합니다. 여기서 저는 불안감을 보는 겁니다. 누구라도 나를 위해서 좀 이야기해 주는 그런 사람이나 주장이나 문건이 있으면 그것이 탈법이든 위법이든 불법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실어버린 겁니다. 가짜 뉴스 생산 과정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 정언과 정언보도가 너무 다릅니다. 쌍방울 비서실장이 여러분들 한 정언을 언론들이 좀 고쾌해서 보도했다. 그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하고 이재명 여러분들 경기도 도지사가 잘 아는 사인 같다. 그렇게 이런 언론들이 보도해놓으니까 그것은 자신이 한 이야기하고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비서실장 내용을 법정에서 여러분들 정언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사소송법하고 행사소송규칙은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공판과 관련된 속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본을 받은 사람이 해당 사건이나 관련 소송의 수행과 관계없는 그런 용도로서 그것을 사용해서 안 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재명 당대표가 잘 알 거라고요. 법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개할 정도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분이 이렇게 겉은 멀쩡하지만 상당히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있구나 걱정이 많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을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재판부가 분명히 이야기했네요. 이화영과 박용철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의 피고인의 변호인이 열람 복사를 신청해 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소송 서류를 제시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진행 중인 행사 재판의 소송 서류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절차 중에 소송 행위 이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이 항의를 한 거죠. 해당 정인 신문 녹지서는 재판부와 변호인 검찰만 열람 등사가 가능한 자료로 본건 소송과 무관한 제3자 이재명 당 대표에게 제공된 경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경고성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분이 걱정이 많은 모아입니다. 하기에 걱정이 많겠습니까. 한 일은 있고. 아마 신체적으로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의지로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우리 인체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고 낮에는 일상의 공무가 바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혼자 있을 때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가 여기에 걸려들면 앞으로 내 정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만일 유죄로 확정되면 내가 도대체 몇 년 살아야 되는 거지.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 내가 정치 다시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자기를 적극 변호해 주는 그런 전 쌍방울그룹의 비서실장의 이야기가 언론이 과대 포장을 해서 보도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옳다구나 해가지고 그냥 법을 무시하고 아마 그런 내용을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